1966년 4월 24일로 나와 있는데요. 말귀네? 네. 임종석. 이분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? 처신을 잘해야지. 아, 이분이? 응.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또 한때는 젊었을 때는 학생운동 쪽이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고등구지가 또 병호생 말티 같으면 한고집을 하는 사람들이거든. 그리고 풍파가 사실은 많아. 굴곡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. 근데 이분은 정말 60이 됐을 때 그러니까 내년이겠지. 25년도. 그때부터 자기가 뜻을 펼칠 수 있는 거고. 지금 아홉 수전에 제대로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처신을 잘해야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의 사람이다 이러면 끝까지 문재인의 사람으로 가는 거고. 문재인의 사람이 이재명의 사람이 되는 건 쉬운 일이야. 어차피 포스니까. 그런 식으로 아마 처신을 자기가 옳고 그러면 분명히 잡아야 될 거고.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일단 자기가 처신을 잘해야 된다. 이분 같은 경우에? 그리고 간단해. 둘을 어느 줄로 잡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겠지. 처신이라 하면은. 이분이 탈당하려다가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. 민주당에서? 네. 이분하고 이제 얘기가 오갔다 이렇게 뉴스를 봤는데 왜 안 갔을까요? 이낙연 그 양반하고만 연결이 돼 있었까? 한동훈 쪽에서는 출파가 안 왔을까? 또 조국 쪽에서 조국 혁신당에서는 안 왔을까?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. 안철수 라는 사람은 또 콜 안 했겠어? 뭐든지 그것도 젊은 친구 누구지? 국민의힘 젊은 친구. 거기서는 또 콜이 안 왔겠어?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난 그런 거 같아. 내가 배치를 달기 위해서 누구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는데. 근데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라는 거야. 임종석 하면은 철저하게 민주당 사람으로 알거든.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비서실장까지도 했었고. 또 뭐 서울 무슨 시장 같은 거 그런 쪽도 했었고. 많은 일들을 했단 말이지. 철저하게 민주당 사람이 다른 데로 갈아타서는 안 되는 게 첫 번째고. 그게 근본인 것 같고. 배신이잖아. 민주당 내에서 연결돼 있는 데 있다면은 모든 사람들이 호응을 하겠지. 근데 조금 문재인 대통령이 내려가시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먼저 내려가 있으면서 별로 하신 게 없으신 거야. 그래서 그게 말이 많은 거지 요즘에.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운세도 사놓고 또 당의 기여도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 보니까 공천 같은 건 확실히 못 받았을 텐데 못 받았어도 초심은 잃지 말아야지. 그래야 또 재해. 어떻게 보면 그거는 자기를 안 뽑아준 사람들을 욕하기 전에 내 운세가 살아오니까 안 된 거거든. 근데 그분은 내년부터가 굉장히 기약이 되는 사람이고. 이낙연 대표하고는 연결은 안 될 거 같고. 조국이 저기 조국 대표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니까.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재명 대표보다는 나중에 조국 대표하고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지. 그리고 그쪽에 인연이 맞아. 이낙연 대표한테 왜 안 가는 거예요? 중심을 찾았겠지. 아차 싶었겠지. 아 갔다가 훅 가랬다?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명석한 분이거든.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되는 거를. 그러니까 처음에는 민주당에서 공천을 안 해주니까 배신감이나 화도 났겠지만 그래서 그쪽 여기저기 손들 닿을 수 있겠지만 중심을 잡아야지. 아마 중심을 잡아 가실 것 같아. 그리고 그분 자체의 미래도 난 좋게 봐. 참고로 나하고 같은 임 씨는 아냐. 나는 아무 목차 두 개를 쓴 스플림인데 그분은 장흥 임 씨라고 틀린 임 씨야.